할아버지와 만원 버스.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가 장에 가기 위해 고추가 가득 든 자루를 들고 버스를 탔다. 승객이 만원이라 고추 자루를 밀어넣을 만한 곳을 찾던 중 할아버지는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앉아있는 아가씨에게 말했다. 아가씨 다리 좀 벌려봐. 모사라 듣고 눈을 감고 앉아있는 아가씨.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다시 말했다. 아가씨 다리 좀 벌려보란게. 깜짝 놀란 아가씨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. 왜긴 왜야. 고추 좀 넣게. 할아버지는 고추 자루를 아가씨 다리 사이에 밀어넣었다. 목적지로 가는 도중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고추 자루가 넘어졌다. 할아버지가 아가씨에게 말했다. 아가씨 미안한데 고추 좀 세워줘. 승객들이 키드키드 굳기 시작했다. 그 다음 역에서도 급정거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고추 자루에서 고추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다.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다. 아가씨 고추 빠졌네. 좀 집어넣어줘. 상황이 이쯤 되자 아가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더 이상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. 자리를 차라리 양보하려고 일어서려는데 이때 할아버지가 하는 말. 아가씨 자리 좀 벌려봐. 고추 좀 빼게. 이제 내려야 돼. 아가씨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하는 말. 아이고 영감님 고추가 참 탐스럽네. 저런 고추는 어디서 고하나. 버스한 승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.